침이나 뜸을 놓는 자리를 경혈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 오랜 시간 경험적으로 전수돼 오던 경혈이 과학적 근거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경혈은 질병과 관련된 자극점으로 인체에 361개가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자극했더니 어떤 병이 나왔다는 경험들이 축적돼 전수된 겁니다. 경혈에 과학적 근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실험주에 대장염을 유발한 뒤 청색 염료를 주입합니다. 염료는 대장염과 관련된 신경을 타고 뒷발 특정 부위에서 푸른 점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이 걸리면 피부에 민감한 지점이 생기는데 파랗게 염색된 이 피부 민감점들이 소화기 질환 경혈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발현됐습니다. 체표에 표시 파랗게 염색되도록 저희가 가시화시킨 것이거든요. 그 가시화된 부위가 현재 저희가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경혈 부위와 일치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실험 결과 피부 민감점의 75%가 경혈과 일치했습니다. 이 혈자리에 침을 놨더니 염증 수치가 줄고 설사가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을 유발한 쥐 실험에서도 피부 민감점과 경혈 위치가 67% 일치했고 침 자극으로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경혈이라는 게 한의사들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침을 놔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위치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감사합니다.